전라남도와 목포시가 세계적인 해상풍력 기업인 베스타스 등과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전남 해상풍력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덴마크 코펜하겐 항구에서 배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미들구로된 해상풍력단지. 수십여 개의 풍력발전기가 쉴 새 없이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을 해상풍력 메카로 만들기 위해 현지 시찰에 나섰습니다. 세계적인 해상풍력기업인 베스타스와 해운물류기업인 머스크로부터 투자 유치도 이끌어냈습니다. 전라남도와 목포시는 이들 기업들과 목포신항에 해상풍력터빈 공장을 설립하는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목포신항 항만배우단지 20만 제곱미터를 확보하고 연 최대 150대 생산 가능 공장을 건립해 2027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해상풍력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쟁기지가 발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베스타사 등 덴마크 해상풍력사절단은 그동안 목포를 비롯한 전남을 여러 차례 방문했었습니다. 보유 항만 시설과 산업화 가능성 등 투자 여건을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. 해상풍력발전기 핵심 부품인 터빈 공장의 전남 유치는 베어링 등 부품업체와 타워 등 협력업체의 집적화를 통해 전담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상풍력 수출 전쟁기지로 더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.